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도 많고 때로는 제 양반들은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우성들을 전혀 그냥 듣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임한 지가 한두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설법대 대학 동기고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7구 학번이죠. 제가 7구 학번이고 윤석열 대통령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다 동갑내기입니다. 그런데 참 김용빈 사무총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행보를 보면 처음에 100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행보를 보게 되면 혀를 껄끌 차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애시당초 판사를 임명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물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번에 홍보영상 부정성 언모론자를 조롱하는 그런 홍보영상을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는 참 우습게도 개그맨 탤런트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홍보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도 하고 쇼처도 만들고 하는 걸 봐서 이 정도 일 같으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통상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일은 사무총장 지시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 홈페이지에 났는데 부정성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 힘을 써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성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다다 이렇게 중앙선관위에 납팔수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탤런트가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선관위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찌 이렇게 대형시켰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의 정말 기이하고 회계망칙한 행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와 가지고 선거관립위원회가 이렇게 부정성 그 음모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이게 만일 이제 김용빈 선관이 사무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면 김용빈 사무총장도 역사에 준엄한 그런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전직 사무총장들이 다 끝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혜주 씨 김세환 씨 박찬진 씨 이런 사람들이 다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는데 김용빈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정성 그 범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정성 그 음모론 이런 이야기 잘 언론들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찜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갑내기인데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성 거를 외치는 애국시민들로서는 연석열 대통령의 친구 김용빈이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돼 사뭇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성 거를 주장하는 우리들을 언모론자라고 조롱하는 동영상을 세금을 써서 만들어서 선관위 유튜브 대문에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김용민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김용빈이 내부장악에 실패해서 강경세력에 목더미를 잡혀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까 김용민은 답하라. 사실 선관위 사무총장이 단기 필마로 혼자 들어가 가지고 선관위를 개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현재 선관위는 인적 쇄신이 없이는 도저히 제대로 기능을 하기 힘들 정도로 조직 자체가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구성원들 가운데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수가 선거범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했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쏠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우두물이 한두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거죠. 인적 쇄신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 인적 쇄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가 있습니까 대통령 실의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당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부정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대한민국 존립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그렇게 용기나 이런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저는 낮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사안이 너무 중요하니까 누군가는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이렇게 거론화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와 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중앙선거관련의 김용빈 사무총장이 개그맨 남희석을 시켜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말라고 했다. 김용빈에게 묻는다. 우리의 주장 가운데 그 어느 부분이 음모론인가. 판사들이 그동안 해온 행적을 선거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하게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따지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닥치고 그냥 다 뭉개는 쪽으로 그렇게 대법관들이 다 줄을 서게 됐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하루가 지나 가지고 선거관련의 위원회가 남희석 영상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해프닝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데 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나 7구학번 올해 62세 만 62세죠. 자식들이 다 있을 것이고 대개 아이들이 좀 개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출가해서 손자 손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연배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본인이 내리는 판단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아이들 세대 문제가 분명히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선거 문제는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뭘 했습니까. 위조 투표지 몇만 장을 투입한 선에 그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에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테일을 마이너 처리하고 훔치고 훔친 만큼 장물이죠. 도덕질한 득표수니까 그 장물을 본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 주로 더불음유당 후보하고 친민주노총 후보들한테 플러스터리한 더해주는 방식으로 득표수를 조작했고 그 득표수를 조작한 내용을 본인들만 여러분들 뭐 꿍싱꿍싱하고 그냥 본 게 아니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활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는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 데이터가 낱낱이 다 공개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어떤 수학관계식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것이 다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야 전문가하고 이런 공동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밝혔지 않습니까. 도덕놈들 1권은 선거 전체적으로 7번 공직선거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발생했는 것을 다뤘고 도덕놈들이 2권하고 3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어떻게 선관위가 주도해서 조작을 했는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철학을 대학에 공부한 양반처럼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숫자로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 가지고 이재명 함께 공짜로 더해줬다. 이게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에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덕질을 해 가지고 이재명이 그냥 닦아 먹어 치웠다. 이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5장을 훔쳐 가지고 이재명에게 옮겨서 더해줬다. 득표수를 점검한 내용들이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배움이 없더라도 지금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4.15 총선만 부정선거를 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이 이런 대통령에 당선된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곱 번 선관위가 주도한 공직선거가 모두 다 여러분들 뭐가 된 겁니까. 다 조작한 선거라는 것이 다 그냥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뻥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 도덕놈의 책에 대해서 대한민국 선관위는 한마디도 이런 변호를 못 하지 않습니까. 변명 못 하지 않습니까. 공병원한 사람은 고소고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왜 숫자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조작했으면 한 거고 조작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조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본인들은 알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개표소에서 여러분들 득표수가 합산되는 것과 완전히 별대로 방송이 따로 나가고 본인들이 세운 조작값에 따라서 득표소를 조작한 것이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1979년도에 입학하고 서울법대의 윤석열 대통령이 동기인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선관위 유튜브에다가 부정선거 은모론자를 조롱하는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인생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대법관들 사바 사바 해 가지고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선거 부정을 한 것이 다 드러나 있는데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사회가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선거를 도독질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그것을 대법관들이 덮고 그것을 사법연수원장 출신 선관위 여러분들 신임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새로 부임해 가지고 기존의 선관위 여러분들 세력들하고 여러분들 짝짝쿵이 되어 가지고 쇼츠를 통해서 부정선거 은모론자를 조롱하는 것은 다 올리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인생 깁니다. 인생 이렇게 짧게 보면 사기 치고 도독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길지 않습니까. 조금 길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 정신 똑바로 체려야 됩니다. 본인이 그동안 사법고시도 통과하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윤석열 동기가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운좋게 신임 선관이 사무총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만들어온 몇 십 년의 세월이 한 방에 날라갈 수 있는 것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한 방에 날라갈 수 있고 가문의 치욕이 되고 본인 자신도 완전히 매장 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로 거짓은 거짓으로 지금 와 가지고 거짓을 사실로 만들 수 없고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적으로 어떤 종류의 제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월요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한 김동주 교수의 26년의 연구의 전부를 다 종합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서점가에는 세계사에 관한 통사를 한국인의 손으로 쓴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주로 영국의 아주 걸출한 문필가인 폴 존슨의 모든 타임스와 같은 그런 서구인의 시각을 통해서 세계사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 왔는데 김동주 박사가 간 천쪽대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리고 쉽게 술술 익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적인 능력을 확장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공병호 tv를 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 건 구매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